이쪽 빛이 밝혀주는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알려주면 안되니? 이렇게 이렇게 모를땐 메인은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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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게 아닐까? 일단 저기 올라가 그쵸? 올라간 다음에 저기를 아니아니아니아니 떨어지는거야 용기를 내서 떨어지는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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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떨어지라고하니까 얘가 점점 더 올라가는데? 어 저기 뭔가 이게 이게 수상해 뭔가 연기가 나오고있어 수상수상 연기가 나오고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자 점프해 여기를 떨어뜨려 어떻게든 떨어뜨려봐 아 안되나? 네 어 매의 눈으로 봐도요 단서를 찾을수 원래 실마리는 매의 눈을 보면 보통 찾을수 있는데 네에 아 막혔습니다 아 막혔습니다 분명히 저 위로 아까는 표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잠깐만 나 메달을 저기다 놓고왔나? 그래서 안되는건가? 예 최대한 높이 찰 찰 앤뚫 앤뚫 애 내가 메달을 갖고있냐 아까 아까 내가 뽑아내는건 못봤는데 아 상호작용을 뭔가 해야돼 이씨 이거봐 택 아 뭔가 해야 됐었어 어 뭔가 열렸어요? 어 아 시간이 있구나 시간 제한이 있어 그니까 시간 내에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알겠으니까 자 다시 올라가 봐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이동 예 미션이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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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자 아니 아니야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빨리 빨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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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있자 지방 아 아 저 위에 튀어나온 곳 위에 서서 예 서서 뛰어내리는 그런 것 같군요 제스코스님 와서오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요미 누구야 야 괜찮습니다 동굴 속에 이런 원래 있는데 동굴에 파묻힌 것 같은데 왜냐면 바닥이 지금 이정도까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있는데 돌이 무너져서 지금 한쪽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래서 샬르 도리온의 우리의 son 우리의 son 벨렉은 너는 안 올 것 같고 너의 마음을 변했다고 생각해 저는 제 수업에 빠져서 고맙습니다 제사의 아버지 제가 정확히 제사의 죽음이 제사의 죽음이 너는 안중이 왜? 스스로의 수입을 스스로ego 스스로의 수입이 나한테 말하지 않나? 나한테 말하지 않나 얘네들은 무슨 실행 위안이 아니라 장로같은 위치인가봐요 네, 그럼 마세요 이상한 양말 마신 그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거? 아까 뭐, 어세신의 말의 기원인 아까 마, 마세, 마사 술의, 술의 이름이라고? 뭐야 이게 환상인거 같은데? 환상인거 같아요 자신의, 어, 생애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뛰어들라는 소린가? 이 맨 마지막 그림이 뛰어듣는 듯한, 그 그림이어서 그게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다행히 맞네 아, 이때 어렸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봐요 그니까, 느끼고 있었나봐요 얘 아버지도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건지 약이 나를 무너지리는건지 달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기 볼수있는 시간이 없어 오! 야 야! 야! 하쩌! 후쩌! 원! 아야야야! 원 투 원 투 하쩌! 야 왜이렇게 오오! 야야 왜이렇게 문이 안가까워지나? 아무리 달려도? 예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떨어지고 잘 피해야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나 잘못했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있군요 브레이크가 있었어 잘 피하고요 피하고요 나 이제 달리기만 해야되는 줄 알았는데 오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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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고고 내가 뭐 타이밍 맞춰서 놀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버튼만 두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T랑 A만 오오 잠시만 잠시만 원투 오 잠깐만 저 모습 잠시만 잠시만 쟤 귀 아니야? 쟤 모습을 봐야되는데 너 누구야 야 야 이거 똑같은 그거잖아 L 자기 양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이 그 편지에도 그 붙어있었던 뭐 쓰읍 그거 같은데 야 직선으로 가야되는 길을 예 돌아서 돌아서 가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도 표현이 돼 있는 것 같고 어 오 아 비동기화 된게 아니군요 아 맞네 비동기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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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아니 그 비동기화가 아니라 제대로 이벤트가 일어나는거구나 했는데 일로 뛰는게 아닌가봐요